빨리 와 빨리 와 눈 아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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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뭐 지나갔었는데? 너무 형태 작은 거 아 짜옹? 고양이겠지 너희가 학생 들어오나? 아 그런 말 하지마 제발 아 아까 들어왔었다 아 다행이다 예전에 그 매점에서 너 못봤냐? 못봤어 야 이따 와봐 애들이 매점에 가서 아주 고양이 구경하러 갔었는데 아 알아 알아 자 모르는데 안 훔쳐 알어 야 너 근데 빛이 뭔가 겁나 거대하다 그치 진짜 패기 온 거 같아 이거 하지마 진짜 아니 그냥 감탄사는 거 여기? 어 아 여기 오자는 거였냐? 나 좀 뒤에 가자는 줄 알았잖아 아 뒤에 가볼래? 잠깐만 아이씨 아 일로와 진짜 무서워서 그래 아 내가 불 해줄게 거기 있어 응 응 그곳에 끄면 안돼 응 그곳에 꺼린다 꾹 꾹 아 진짜 여기 안 무섭게 여기만 비춰줄게 아니 끄지마 끄지마 나 무서워서 그래 어디를 비춰줄까? 아니 우리 저기까지만 갑자기 걸어서 어디? 줘야돼? 응 저기까지만 갑자기 일부러 여기만 비추기 아 진짜 흐흐흐흐 혹시 아니야? 왜? 아니 왜 어 저기 어 저기 야 진짜 잠깐만 잠깐만 우와 왜? 우와 야 아무것도 안 보여 후르시키고 등에서 찍고 있는데 여기 봐봐 빛밖에 안 보여 다시 찍어보니 귀신들이 아 나 진짜 그럼 자세할 거 같은데 여기 가자 이거 어떻게 내려가? 야 지금 자전거 어? 왜왜왜왜 엎지려고 그런거야 앗 누나 저기 갔다가 운동장 오니까 뭐가 안심이 된다 야 무선 저기 뒤로 가보자 저기 뒤에 싫어 타만 타만 해보는거야 제가 왜요? 하모와 같이 제가 왜요? 자 한번만 좀 싫어 야 이거 빨간색 비친다 이거 자전거 더러운 어 깜짝이야 그림 잘 봐 아 진짜 나 진짜 그러다 니 때릴 수도 있어 잘하면 어? 집중지인 학생이 침벌 여기 사람이 있다 저기 상황에 있어 APC 여기 있을까 여기? 스위치 게임 야 뭐야 여기 신발 하자 여기 있어 진짜 왜 그러냐 아니 그냥 말해볼거야 야 매점 가볼래? 매점 가볼래? 왜 그래 재현이가 있었으면 모를까 그 책 들이서 뭐 어떻게 있다고 엄청 무섭게 나온다 아 포기합시다 네 아직 이러볼게 니 자전거 안보인다 그람 비치면 어 니꺼는 이 빵새는 보인단 말이야 아니 내꺼는 나무하고 떨어져있잖아 야 이거 학교가 하나도 안보여 벌써 다 저렇게 가셨나? 여기저 아무것도 안보여 야 맞아요 역시에 후화해 왔는데 아 후화해 왔는데? 아 아 용수가 안봐 이제 안심이 될 것 같아 너희도 후식해 이거 나 지금 무서워서 됐다 가자 이제 아 아 갑시다 이제 아니 저게 아 진짜 가자 이제 가자 이제